에잇! 야! 자, 배병삼 한 장. 너 몇 장이야? 이성주 일곱 장. 나 열 장 다 깼다. 이겼다! 야, 조량 아니냐 이거? 야, 니들 앞으로 나한테 형 말고 오빠라고 불러. 싫어, 그건 싫어, 씨. 우와, 대형인이 태권도였나? 룩스로 잘하네. 이 정도는 껌이지 뭐. 어, 열 장 깨신 분. 상점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할래? 진짜? 이, 내, 줘도 되나? 응. 야, 배병삼. 어, 빨리 커피 사. 한 장이. 에휴. 아, 왜 이렇게 하나? 아..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예쁘셔서.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어디서 오셨어요? 진짜 너무 이쁘네. 뭐하냐? 어, 야, 찾았다. 야, 여기 집 좀 봐줘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아이, 대단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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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멘